자, 오늘 지금 최강자가 등록되셨는데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키셨나요? 키웠지 팀 다이너마이트 윤현준입니다 아, 좋아요? 국관장님 처음 뵈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날 잡으러 왔구나! 아유, 잡으러 와야돼 아,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카자의... 카자의 옷에... 아, 빡센데? 어, 내가 뭐 별명 줬지? 붕붕이라고? 아, 네네 근데 그게 이현준인지 몰라서 요새 정말 붕붕 날아다니라고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한 번 해야지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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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유명aretti? 오오오... most lovely 고! 그런데? 고! 우와 싸이없다, 싸이없다, 싸이, 싸이없다 하하하하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가 붙어진 것 같아요 기운이 나오면 그냥 자전거 아니야? 네 맞아요 고! 고! 하하하하 고! 그렇게는 안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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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거요 let go 오오헤 오옹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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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와 대단했다 대단했다 시합이라고 생각하면 다 뭐야? 에디 고! 높이! 형, 어금아, 올려 잡아야 돼, 올려 잡아야 돼 막혔어, 막혔어 미사일, 미사일, 미사일 못해, 미사일 저 건너 걸리는 거야? 야, 진짜 쓰나 위에서 바로 한번 자리에 위에서 한刀 고! 걸렸어? 다친다 얍! 3주 2주 3주 2주 GO! GO! 제가 거의 상당히 잘했어요 방금 약간 하이타워 코스틱 2주 3주 1주 1주 2주 3주 1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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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3주 아 빡스다 빡스 쎄다 확실히 쎄다 확실히 우스들이 많네 레디, 고! 센데? 고! 레디, 골아이게. 레디, 고! 부부가 엔진태션. 레디, 고! 믿으러 안 돼. 안녕하세요. 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그럼, 룰루를 받았어. 하지 마.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컵룰루라도. 마지막 프레프 터널 한번 해볼 수 있어. 고! 걸렸다. 플라이 더 쎄다는데? 훨씬 더. 플라이 더 비싼다. 플라이 더 비싼다. 허리. 잘못 들리는데? 헉. 아, 진짜. 하아. 아, 맥 단내는 내용이 뒤로 당기셔서. 1단계? 예? 1단계? 아니 아니, 그 훅 훅으로. 아. 당기면서 훅 썼는데 같이 당기셔 가지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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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레디 걸으러 간다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아니 아니 아니요, 벌리죠 다시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레디 고! 오늘 지금 최강자가 등록되셨는데 원래 마지막에 온 사람이 최강자 아닙니까? 축하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레디 고! 원래 이 철프닥 소리는 진짜 빠른 애들이 부딪히면 촥닥 소리가 나거든? 맞아요 근데 마구자님 이걸로 다졌어 아하하 어허하 다짠 이러고 흥